조용한 시골 정취가 느껴지는 똑밥길을 따라오다 보면 아담하고 고급스러운 오늘의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강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 좋은 청평빌라인데요. 기대하시고 채널 고정하세요. 튼튼해 보이는 외관, 실제 시공 역시 튼튼하고 내구성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 단열성이 우수한 건물입니다. 총 4층짜리 건물에는 4개 가구가 함께 거주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만나보신 물건은 2층에 자리한 3룸 하우스입니다. 공급면적은 96.77제곱미터, 전용면적은 84.56제곱미터이고 방이 3개, 화장실 2개,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자체의 단열성도 우수한데다 남향이라 겨울에도 빛이 잘 들어요. 또한 도시가스가 공급되다 보니 난방비 걱정 더는 것은 물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그야말로 최고인 곳인데요. 바로 저기 청평댕과 북한강이 보이시나요? 전원주택도 강을 배경으로 하는 곳은 훨씬 더 몸값이 비싼데요. 이곳에 살면 늘 이 멋진 경관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 강바람이 집안 전체에 들어와서 따로 냉방수저를 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아주 시원하다고 합니다. 베란다에는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 온가족이 주말이면 즐거운 파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원의 느낌 폴폴 나는 라이프가 가능하지만 반면에 청평 시내와의 거리가 불과 5분이라 관공서며 병원, 마트, 아이들 학교까지 전혀 불편함 없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10분이 안 걸려 경춘선 청평역을 갈 수 있고 차로는 서울까지 50분대로 진입이 가능한 최고의 위치예요. 서울과의 가까운 거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이미 계시답니다. 최고의 여행지로 꼽히는 곳이니만큼 드라이브 코스가 바로 앞에 있으며 뿌티프랑스가 20분 거리에 있는 등 청평, 가평의 다양한 여행 코스도 내 마을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1억 5,500만원의 고급 빌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여유를 안겨다 줄 본매물 만나시는 방법은요? 전화 2128에 3838 코드번호 249번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